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8월 23일 날 실시되었던 양산을 재검표는 세 번의 재검표 가운데서도 주심대법관이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재량권을 발휘한 그런 재검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들은 유효처리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장의 목적점거물이 채택되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은 다시 선관위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조재연은 국역투표지인 100g 모조지 대신에 150g 모조지가 사용된 맹백한 사실이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완강히 투표지 무게척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환심한 것은 일체의 촬영을 불허했다는 사실입니다. 개표장에서도 촬영이 전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진행되는 재검표 과정에서 촬영을 일체의 검지시키는 그런 솔직히 대법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종의 만행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이 아니라 개법관이다 이렇게 당당히 부르고 싶습니다. 경남 양산을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시 참관했던 한성삼 변호사가 일부 점검물을 공개하고 그 점검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투표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대부분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극히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일단 붙어있는 투표지들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지에서만 내상에 붙은 표들이 나왔고 본인이 이를 모두 직접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아마 현성삼 변호사일 겁니다. 애초에 재검표장에서 저런 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관인으로 직접 경남 양산을에 참여했던 현성삼 변호사의 그런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잉크젯 프린트로 한 장씩 인쇄되어서 투표인에게 주어지고 투표인은 이에 기표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함 내부에서 수천 장이 섞여서 쌓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약 3500장 정도의 투표지가 들어가게 되면 맨 하단에는 22kg의 하중이 받게 되고 중간에는 10kg 하중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누르지면서 꾸불꾸불하게 그렇게 투표지가 바뀌게 됩니다. 빠빠단 투표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 표들이 작년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서 수십 명 사람들의 손을 타면서 분류되고 분류기와 개수기를 거쳐서 100장 묶음제로 묶어져서 1년 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 표들이 마침내 지난 8월 23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아래와 같이 붙어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표들이 지난 8월 23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아래에 공개하는 사진같이 붙어 있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본인이 직접 붙은 표를 살짝 벌려서 들고 있으면서 붙은 부위를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풀이나 접착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표지 두 장이 작두로 자르다가 제대로 잘리지 않아서 표들끼리 한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 해설을 좀 더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시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경남 양산을 김두관 국회의원에 소속됐던 경남 양산 의뢰 재검표 현장에 대한 그런 참관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을에서 발견된 풀이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채로 상단이나 하단이 붙어있는 그런 내상의 투표지들이 발견됐다. 혹은 하단 혹은 상단이 붙어있는 그런 두 장의 투표지들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대량 인쇄의 증거물입니다. 인쇄를 마친 이후에 재단기나 혹은 절단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표가 상단 혹은 하단이 붙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처럼 경남 양산을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앱손 프린트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롤용지로 출력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한 장 한 장이 상단과 하단이 분명하게 절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의 투표용지가 출력되게 되면 상단이 잘립니다. 그 다음 인물이 들어오면 다시 또 출력이 되면 상단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든 하단이든 두 장의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은 프린트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력되는 과정에서 롤용지는 상단과 하단이 분명히 컷 잘리게 됩니다. 투표지가 붙어있다는 것은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투표인에게 교부되어야 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된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조투표지 가짜투표지 부정투표지의 증거물들이 대량으로 경남 양산을에서 출연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8월 23일 양산을 재금표장에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대부분의 투표지는 4월 15일 그 이전 사전투표일이나 개표일에 없었던 그런 투표지들입니다. 현승산 변호사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런 위조투표지이자 가짜투표지이자 이상한 투표지를 말합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현승산 변호사가 제시하는 이와 같은 상단이나 하단이 붙어있는 투표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자행됐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드러내는 아주 부분적인 그런 증거물들입니다. 이 증거물들은 배춘잎 사전투표지에 필척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모초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4.15 총선 이후부터 울산지방법원의 투표함이 증거물로서 보존되기 이전까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고 그 투표함이 까져 가지고 바로 그 부정선거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재금표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주심 조재연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9장 정도의 그런 소위 감정을 위한 그런 증거물을 확보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유효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법관들마저 철투철미하게 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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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